시작합니다 여기에 단추가 달리는 요건 댕고, 요건 마이다 대, 요건 앞목가대, 두개 싹으로 입고 요 뒷목가대 한개 볼게 없네? 두개 요거까지 요건 뒷목가대, 요거는 상자주머니 입술하면 된다 입술하고 상자주머니 이렇게 해야되는 한개짜리니까 뒤에 주머니를, 외술주머니 이 안은 뒷목가대죠 옆목가대 앞목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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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는 뒷목가대, 요건 앞목가대 요거는 거리 거리 두개 거리 두개 거리 요거는 밑단 아, 구두수리 구두수리 네, 구두수리 이건 어비 어비 펼쳐주세요 어비 두장 어비 두장 네, 오늘은 분석 준비를 했답니다 네, 오늘은 분석 준비를 했답니다